헉, 설마 하트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 얘를 죽여야 됐었나? 아니 근데... 죽이는 건 또 어떻게 죽어... 서, 설마... 어?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잇츠 사이트에서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클레이에스케이프라는 방탈출 게임입니다 이걸 다 찰흙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촬영하고 게임으로 만들었대요 얼마나 고퀄리티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꽤 흥미로워 보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방탈출 좋아하잖아요 오오?! 신기한데? 얜 뭐야? Shejang에 사람이 있어? 오잉? 잘 만들었다, 12시 낮잠 10분? 5분? 는 45고, 10시.. 15분은 120이고, 12시 정각은 0이고, 왜 어떻게 계산을 하면 그게 그렇게 되냐? 각도라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어우 진짜 똑똑하다 너네 내가 방 탈출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장작들이 똑똑해서인 것 같애 오, 방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액자가 있고 반응이 없고 종이 액자를 옆으로 흔들어 찢겨보세요 흔들어 음? 아, 이 의자 안에 지금 엑스레이로 지금 촬영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대요 스프링이 4개 있대요 이 뒤쪽에도 구멍같은게 2개가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저 그림 좀 내려놓으시죠 이게 뭘까요? 모르겠어요 일단 뒤로 빼고 옷! 별 모양의 틀을 얻었어요 에? 아애애애애애 misw 오페이 일단 이 빨간색이 기점이니까 빨간색을 기점으로 마 마 마 마 boy 이게 뭐지? 돌려볼 수는 없고 오케이 이건 뭐지? 굉장히 조잡해보이는 그림 딱히 의미는 없는것 같애요 여기에 숫자가 적혀있어요 3자리 숫자를 입력하면 될거 같고 요거는... 초록색 열쇠... 구멍... 요거는... 뭐... 그... 오르골 손잡이 같은 거 꽂아가지고 돌려야 될 것 같이 생겼죠? 으... 이걸 넣어볼까? 으... 이건 나중에 뭔가를 갈아서 찍어야 될 것 같고 It's locked. I can't use it. 잠겨서 사용할 수 없다. 열쇠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작동을 하려면. 오케 이건 또 해결했고 어... 오케이? 나머지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구나. 자, 별 모양이 노란색이야. 노란색이... 여기 어디있지? 틀이 있으니까 노란색으로 찍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생각보다 볼게 없는데.. 지금 안풀린 게 너무 많거든요? 야 이 지문 보여, 이거? Baca 지문? 하앗.. 정말 열심히 만드셨군요 방금 키보드 다시 봐줄 수 있냐고? 움직여지지도 않는데? 어? 250? 숫자가 보이잖아? 250? 안되는데? 뭐지? 왔네 하하하하 뒤로 한걸음 빠져서 손잡이를 열었어야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르골 손잡이와 다이아몬드 찰흙을 얻었구요 다이아몬드 찰흙은 살포시 꽂아주고 오르골 손잡이를? 뭐야 무서워 왜그러세요 코 공포게임은 아니겠지? 어 뭐야 빨간 죄송합니다 빨간색 네모 딱지가 붙어있었구요 넣어주구요 이거는 색깔을 정할 수 있네요 그러면 아마 이게 이 액자의 힌트인거 같은데 맞아? 아닌거 같은데? 나비 모양이 아예 없잖아 지금 그죠? 마리 주황색 이걸 뜻하는게 맞는걸까? 마리 주황색이고 나비 이런걸 다 찾아봐야되는건가? 마리 주황색 나비? 어? 얘는 아 얘가 흰색인가봐요 그리고 하트 하트가 아 나비가 액자에 있다고? 어디? 아 여기 초록색 하나가 있네 대박 아 눈썰미도 좋아 미친거 아냐고 어떻게봤어? 그리고 이거는 하트 하트 무슨색이지? 어디에서 볼 수 있죠? 여기 있는거 같지는 않고 어이 아저씨 거기서 뭐에요? 하트클레이 꽂는거에 없냐고? 네 없어요 동그라미랑 별밖에 안남았는데요? 하트를 지금 상황에선 찍어서 열 수도 있거든요? 나머지를 다 아니까? 아마 핑크색이지 않을까 응 아니구요 흰색은 아닐텐데 파란색 왜 파란색이지? 일단 열쇠를 얻었습니다 파란색 하트 아니 이 파란색 하트를 나는 해결을 하고 가고 싶은데 파란색 하트가 어디있지? 아 얘가 깔고 앉아있는게 파란색 하트인가? 아니 근데 말이 안되는데 이게 안되잖아 아 얘 이걸로 열 수 있는건가? 안되네 파란색 하트가 어디서 나온거야? 위쪽을 볼 수도 없고 참 알 수가 없네 일단 이거 작동시켜보죠 비어있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럼 뭘 넣을 수 있지? 눈 콕콕콕 그리고 이 각도 퍼즐도 아직 못풀었거든요 아 이게 그럼 90인거자 아아 이건가? 워 똑똑해 그러면 이 이 열쇠는 여, 여긴가? 설창 열쇠? 오! 나와 뭐야 사람을 뭐야 심장이 뛰고 있는데? 설마 하트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 얘를 죽여야댔었나? 아니 근데 죽이는건 또 어떻게 죽여 서, 설마 어? 아 얘를 앉혀놓고 엑스레이로 확인을 하라고? 아아 파란색 하트가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하아 뭐 참신하긴 한데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요 노란색 틀이 스읍 아무리 봐도 얘 같거든요? 어원이 어お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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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vandaag이라고 으어어어어어 neighborhoods 난 쓰레기야 속 찻 아싸 열쇠 굿 예해서 탈출이다 야아 뭐야 끝이 아니었어? 끝이 아니야? 오마이갓 끝이 아니야 그렇구나 3891 이게 아마 북쪽을 가리키는 빨간색인 것 같죠? 3574 9604 숫자가 지금 되게 많거든 3891 보는 뭐야 기사가 왕으로 이게 우리가 들어온 문인가요? 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거 공포게임 맞는 것 같은데요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이에요? 얜 뭐야? 얘는 뭐야? 너무 기분나빠 게임이 너무 싫어 일단 말 다리를 조정할 수 있는 이거는 어? 이게 뭐지? 눌러도 반응이 없네 초록색 문이 있고 자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 워크샵이라고 적혀있는데 공포게임 맞네요 0687 게임 룸 안녕히 계세요 와... 분위기 무엇? 여기가 우리가 들어온 곳인가? 아니 우리가 들어온 방이 어디야? 여... 여기를 다시 열 수는 없어 우리가 여기로 들어온 건가? 코드를? 어? 뭐야? 아... 이게 전환... 젠더가 필요한가 보네 멀티탭이 켜질 리가 없고 어? 뭐야? liar fire 거짓말쟁이 불 그리고 bake burn 아아아아 이게 그 숫자가 0단어에 할당되어 있어요 이거... 이거 좀 적어야겠는데? 잠깐만 자 순서대로 해볼게요 나열을 엔터코드 타입 윗 키보드 네 글자를 적을 수 있어 일단 무슨 코드를 적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가 주방 탁자에 쪽지 하나 더 있... 있지 않았어요? 아 이게 그러면 코드네 9604 9 K 6 I 0 L 4 N 이게 뭐지? 입력이나 해보자 K I L N 무슨...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어쨌든가 코드... 이 뭐야 일렉트로니컬 어댑터 아... 퓨즈 같은건가봐요 아! 어댑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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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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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섹앤에з... 와! 섹스? 섹지즈 www.센지즈 veto 뉴스르 어쩌라고 어쩌... 이라는거죠? 아 들어가서 봐야돼? 사이트를 검색해서? 설마 해봐야지 섹ways 점 뉴스 아니 여러분 아까 이거를 엔터를 치자마자 오류가 났거든요 근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이트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정말 우연의 일치였던 것 같고 지금 이거 보니까 그거네 웨스트 서서서 남동붕남동남동남동남동 서 남 오케이 자 이거는 어디 힌트인지 바로 알죠 이거 자 아 중간에 점까지 해야돼? 동 서 남 오 세상에 체스 체스를 얻었어요? 확실히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트 이게 나이트죠 음 이걸 어디에 써야될까 어디에 쓰기엔 어디에 써 게임룸에서 쓰겠지 아까 체스판 보였잖아 으으으으 무서워 쟤 뭔데 어 머리카락 봐 말..말 갖고 오래 말 자 아우 이씨 개.. 아아 놀래라 급발진 뭐야 짜증나게 일단 클릭 자체가 안 돼요 지금 뒤로 가고 뒤로 가고 아아 세번 아아 아 이게 지금 보니까 움직이는 방향이거든요 그냥 이거를 움직이는 동선을 보고 맞춰야되네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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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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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요 나의 천재야 이 이 열쇠 은 또 어디다가 어 여기구나 로어젓 로토스...코프. 로토스코프? 뭐야아A 어? 아, 이거구나. 1 1? 1? 잠깐만. 아~~ 에에에에 induced? 에에에!! 잠깐만. он 하나하나 찍어야겠네요. 안 되겠다. 소리 왜 이렇게 무서워. 소름 끼쳐. 아 공포게임인줄 몰랐는데 완전 싹 공포게임이네 왜 팔만 검은색이야 무섭게 이렇게 계속 찍고있는거야? 오우야 갈비뼈 드러난거봐 그것도 걸어놨어 아..너무 기분나빠 이제 이 무서운 복도를 다시 가야되네요 아..정말 기분나빠다 자..이 애니마트로닉스같이 생긴거 프레디처럼 캐똥방작이 될지 갓겜이 될지 하나씩 보자구요 아 처음부터가 아니라 이게 지금 배경이 검은색이니까 마지막 걸로 맞추면 되는구나 됐다! 오케이 일어나진 않겠지? 8번 동작을 맞추니까 열렸거든요 어머니 깜짝아 이 기계판이 뭐냐고 아직도 정체를 모르겠네 아무것도 아닌건가 이..이건가? 여기가 아까 저희가 들어왔던 방이고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어? 다음 층인가봐요 해냈다! 이게 끝이군요! 자 이치사이트에서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데모.. 데모.. 라고 해야되나? 이걸? 그냥 플래시 게임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내용이 따로 있지는 않네요 그냥 분위기만 좀 기괴했다 분위기가 기괴한 방탈줄 게임이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나쁘지 않았어요 참신했던 것 같고 여기에 스토리만 더 있으면은 정말 완성도 높은 게임이 될 것 같은데 뭐 무료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죠 클레이스케이프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초أن은 몇 번을 생각해서 세상에 그것은 ions.. 완전히.. 수륙한 장르 곧두기 흥믹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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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요